순살아구찜입니다 진짜 크죠? 여기다가 이거까지, 부침개까지 먹어볼까요? 완전 순살아구를 추가했더니 짱많아요 매콤해 와 이거 맛있다 꼰득한데 되게 부드러워요 아니 살이 진짜 너무 찡글찡글하죠 진짜 크다 아 이거 맛있는데? 와 콩나물이랑 이 순살아기를 추가하길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아기가 정확히 어떤 맛인지 잘 모르겠네? 그랬는데 진짜 순살로 먹으니까 완전 맛있네 이 꼬대기 쪽은 살짝 쫄깃하고 안에 살은 되게 폭신폭신 부드러워요 음 뜰깃함과 보드라함을 같이 가지고 있네? 와 진짜 맛있다 음 정말 행복해 여기 전이 맛있다는 리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완전 빡빡하게 잘 구우셨죠 진짜 웬만한 이 전 전문자보다 맛있는데? 아 추가가 있나 볼걸 진짜 맛있다 다음날 다음날 너무 맛있다 자 하얀 혀가 엄청 커요 지금 껍데기 때 귀찮게 그냥 먹어야겠다 오늘 비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매콤하고 기름진게 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딱이에요 지금 아깃찌는 살짝 매콤하고 하나도 안 달아요 달지 않거든요? 매콤하고 저는 바삭바삭 기름지고 아 여기 자주 시키려고 했다 이름이 동해묘인가 어쩌고 있던 것 같은데 와 맛있네 와 진짜 너무 편하다. 근데 요즘에는 순살 생성 진짜 잘 나오는 거 아시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세상이 좋아졌어. 여기다가 이 순서 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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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 이렇게 물려가지고. 생성이다 진짜 미쳤다. 다음은 생성이다.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보았어요. 이따가 매운 생성이 있고. 좋구만 와 진짜 치워 잘했다.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와. 여기 잘게 얹어가지고 여기는 진짜 미쳤다 인정이다 와 진짜 맛있다 사실 여기다가는 뭔가 소주 아니면 쏘맥이 진짜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레이더로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아니 갑자기 오늘날 이유도 없이 목에 혓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저는 여드름 같은 건가? 이러고 냅뒀는데 약간 점점 커지면서 주변에도 뭐가 엄청나고 이래서 제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주 외망은 아니고 피지상종인데 피지주머니같이 그게 여기에 생겨가지고 원인이 딱히 없대요 그냥 우난적으로 생기든 근데 원래 목이나 등 이런 데 자주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차피 안 없어진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먹는 동안 술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거 완전 쏘맥 대박이에요 이거는 뭔가 소주도 아니고 그냥 쏘맥에 어울릴 것 같아 지금 이 라인 어쩔 수 없다 납자마다 또 시켜먹어야지 비지맛은 정말 하나도 안 납니다 음? 런건이다 아기 쌀 크림치만큼 다 커다 커고 얹어서 이렇게 아기 쌀 크림치만큼 다 커다 커고 얹어서 이렇게 밥을 또 빌려줘야지 또 요런 찜이나 탕같은거 뭐 볶음 말하고 나니까 다네 이런거 먹었을때 이렇게 밥 같이 안 먹으면은 마지막 후식은 항상 밥이잖아요 마지막 남은 부침개 조각 마지막 남은 부침개 조각 이렇게 동찜이 같은 것도 같이 주시거든요 근데 저 지금 앞을 안 매워서 딱 좋게 매워가지고 처음 먹었는데 진짜 새콤하고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강추 진짜 조금씩 과다 간단하게 먹고 크림이랑 산책갈려고요 짜잔! 9인치! 맛있어요 음! 엄청 짭조름하고 되게 감칠맛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바삭바삭 저 이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짜잔! 요렇게 그냥 버터링 같지만 짜잔! 초코버터링입니다 이건 처음 먹어보거든요 음! 음!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너무 맛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버터링 맛에 뒤에 초코가 생각보다 되게 진해요 초코 아플이거든요 이번에도 사은품으로 왔어요 이거 맨날 주는 거 같아 진짜 포컬 너무 맛있어요 단골 먹다가 또 짠걸로 가져야죠 전 5인보다 이겨서 마시는 것 같아요 전 5인보다 이겨서 마시는 것 같아요 전 5인보다 이겨서 마시는 것 같아요 전 5인보다 적극적이 넘어와 갈대요 전 5인도 유전해 주음도 전 5인도 유전hand이 전 6인도 유전하며 전 6인도 유전해야 한다는 걸 좋아해요 전 5인도 유전하며 와 진짜 잠잠잠잠쨍이 나 야쿠르트에서 나온 애플망고 맛 요거트인데 이렇게 얼려 먹도록 그냥 안 늘어났거든요? 저 이거 샤인모스캣 맛 나왔을 때 진짜 좋아해가지고 자주 먹었거든요 일부러 과자 먹을 동안 좀 녹으라고 기다렸어요 아 뭐야 너무 맛있다 아시죠? 이거 이렇게 긁어야 되는 거 애플망고라기보다는 그냥 그 망고 주스 맛 있죠? 그 주스 얼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럼 됐어요 이럴땐 이렇게 파먹기 좋게 나와가지고 초강 왔다 엔 크림이하고 산책하러 가야겠지 약간 샤베트 같아요 아 시원해 저는 당충전 했으니까 크림이하고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비가 안오는 거 아는 거 같아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먹는 우리 할머니 떡볶이입니다 아 진짜 지금 완전 떡볶이 땡겨요 색깔 장난 아니죠? 너무 맛있을 거 같아 와 진짜 쫀득쫀득해요 완전 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제가 원하던 맛이에요 이게 지금 가래떡 세트인가? 그거에 엄마랑 다이어트 중이라서 맛만 보신다고 해서 떡 두 개를 더 얹어 왔거든요 그리고 고추튀김하고 게살튀김을 추가했습니다 와 장난 아니죠 아 진짜 깨끗해 계란 계란 음 맛있다 국물을 충전해줘야 될 거 같아요 주기적으로 뭔가 이 가래떡 떡볶이가 땡기는 거 같아요 이 쫄깃쫄깃한 맛 음료수는 웨치스 제로입니다 흰다도 먹을까요? 음 역시 흰다도 맛있군 주문에 푹 담가서 진짜 맛있어 아니 소스 미쳤네 음 맛있어요 역시 떡튀술 세트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같이 먹었을 때 이 극대화되는 이 맛. 음? 손이 왜 이렇게 맛있어? 김말이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 근데 진짜 한국 사이즈로 잘 만드셨다. It's Mandu. 만두는 역시 이렇게 푹 찍어먹어요. 이렇게 반을 먹은 다음에 아시죠? 이렇게 안쪽에 넣어줘야 된다고요. 소스를. 고추튀김도 시켜봤거든요? 안에 꼭 만두처럼 당면이랑 고기랑 들어있거든요? 몇 팔아? 그리고 우리 알맥 떡볶이 시킬 때 이거 꼭 시키세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다시 떡볶이로. 솔직히 이게 1인분 포장돼있는 거 아니고 새줄이란 말이에요. 적긴 적어요. 내가 입나로 보이니. 흐흫. 흐흐흫.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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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타일 소스 묻혀가지고 와우 맛있다 고구마 맛은 되게 맛있어요 고구마 맛이 되게 많이 나네요 완전 맛있어 암흑 아우 미쳤는데요? 진짜 맛있다 마지막 떡볶이 들어있어요 느낌이었나봐요 살짝 콩물이 안해 떡볶이가 뭔가 하나였으면 작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을 떡볶이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한 줄을 남겨놨습니다 짜잔! 간단 후식으로 아이디어스에서 주문한 이든약가랑 이건 딱 이마트에서 주문했던 것 같아요 호떡 가져왔거든요 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우선 애플을 돌린 것부터 먹어보려고요 이게 지금 돌린 거거든요 윤기가 자아악하네 음 맛있다 되게 신기해요 안에가 페스츄리 같아요 막 바삭바삭하다는 게 아니라 그 겹겹이 쌓아오는 거 있죠 그 모양도 꼭 페스츄리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기하죠? 우리가 알던 약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제 입맛엔 맛있네요 이게 지금 얼먹이거든요 얼먹이 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는 그냥 애플을 안 돌리고 가져와봤거든요 이게 지금 얼먹이거든요 이게 훨씬 맛있네 뭔가 애플을 돌리면 맛이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조금 느끼해요 저는 막 포장식 뜯을 때 엄청 짜득짜득해가지고 막 아 이거 그냥 얼음처럼 먹으면 되게 이 아프고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근데 제가 세 개를 돌려와가지고 그냥 슬슬 먹을 수 있어요 슬슬 먹을 수 있어요 음 요거는 피코크 유기농 아이스크림 바르거든요 또 한가... 아니 약과에는 또 오우 두 개만 쓰고 있네 음 와 맛있어 근데 제가 세 개를 돌려와가지고 근데 제가 세 개를 돌려와가지고 근데 제가 세 개를 돌려와가지고 두 개만 돌려 볼걸 진짜 안돌리니까 맛있긴 한데 오오오오~~ 맛있겠다 음 emerging 와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와왕왕왕 이제 호떡을 먹어볼까요? 호떡을 먹어볼까요? 언니가 기름에다가 바삭하게 구워져서 너무 맛있어요 마침내 쯔쯔쯔 쯔쯔쯔 진짜 맛있게 잘 먹겠다 여기는 으음! 안 됐다해! 야! 휴가 왔어! 으음! 이리까! 이렇게 호떡에 연육불에 먹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이번주 토요일에는 약간 간이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거든요? 그 정도! 거의 3년 반 정도로 했잖아요 그 정도했고 사진을 남기고 싶은거에요 부달전인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번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주에 나름 평소보다는 자제를 하고 있어요, 먹는거를 막 살 빠지고 그런거는... 아닌데 그냥 좀 덜 부으라고 나름 자기 안껍데 근데 호떡이 연유 뿌려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조금 찔리긴 하네요 결과물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얘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이스크림 올려먹어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지 뭐 맛있어요 호떡에 이렇게 약간 하얀색이 잘 어울리네 연유도 그렇고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옩을 하나 wig 아이스크림 에이 한 번 더 원식으로 해서 두툼 그리고 두툼 다진마다 라스트 한입입니다 듬뿍 묻혔어요 앞뒤로 우리 크림이는 간식 크림아 맛있어? 엄청 잘 먹네 갈증 났나 봐 배추 아 귀여워 끝 이제 없다 끝 크림아 맛있는 거 먹었어? 다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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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또찜이 이렇게 맛있어? 다진마다 다진마다 덱탈 다진마다 가템이 음 맛있어 야 이게 감장이구나 아 되게 맛있네 밥뼈는 스키을 잘했구만 맛있겠다 양념 음 맛있어 와 미쳤다 음 음 뼈까지 심어 아씨 내일 프로필사님 찍어서 오늘 진짜 샐러드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건 오바인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너무 기름진게 땡겨가지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일부러 회사에서 출발할 때 시켜놨어요 와서 바로 먹으려고 근데 언니가 지금 크림이랑 잠깐 나갔거든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이제 언니 오면 나머지 같이 먹으려고요 아니 뭐 닭은 단백질이니까 이게 치즈거든요 이것도 다 뭐 유제품인데 와 진짜 진짜 맛있다 똥질 음 맛있어 음 음 하나만 더 먹고 진짜 씻어야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짜잔 오늘 진짜 일하기 전에 마지막 먹을 음식은 아이스크림 왜 두개를 가져왔냐면요 하나는 어제 먹느라고 좀 먹었어요 요거는 새거지랑 요거까지 먹을겁니다 진짜 끝 유제품이니까 괜찮아 연유랑 팥을 가져갔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그냥 먹으니까 조금 심심하네 약간 팥빙수 느낌으로 그래그래 맛있을 것 같아 아이스크림 조금씩 뿌려 먹어야 돼요 잘 안돼 아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어 미쳤어 웬만하면 팥빙수 저리가 와요 이게 진영사진 아이스크림 이거는 증명사진 룩이라서 한 여기까지만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드라이도 바꿨어요 메이크업은 제가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떨려요 이거는 프로필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두번째 이건 프로필룩이거든요 레이스 이렇게 있는걸 사봤습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쁘긴 진짜 이쁜데 내가 이거 평소에 입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마음에는 쏙 들어요 이제 얼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 시간이 된거 같아요 고고 아 기대돼요 오랜만에 하람이네 놀러와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레드차이나에서 중국음식을 시켰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사가고 한동안 못 먹었거든요 이거는 삼삼짬뽕 곱빼기 볶음밥 곱빼기 탱수육 짜장면 곱빼기 다 곱빼기에요 너무 맛있겠죠 와우 비주얼 미쳤다 한번 알게 어 맛있겠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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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맛도 남달라 난 여기가 제일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음 근데 어디가给 너한테 이거 생각났지 이거 생각났잖아 근데 언니들이랑 진짜 많이 마셨으면 너무 맛있는데 왜 너무 맛있었네 명시가 룼맛 미칸이 빨리빨리 맛있어 민규야, 동네가skin 다닐나네 이정복음을 못 찾았어, 옳지? 어! 응! 아니 아니냐? 나 치는데 더 맛있어 일찍 가족들과 야채바를 잡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사연맛고? 사연맛고? 성루 뭐야? 성루 잘 ciek 사연맛고? 마가서 사랑 안 가요 경고기에 마시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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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집스코올리다. 내가 집스코올리다. 하하 멈춰서 우리 하람이를 위해 헛게 땡큐 짠! 별걸 다 짠한다 짠 중독자 이거 바꿔먹는 게 중요해 왜? 기원을 하는 거야 이거 빨라가 되라 확실해? 맛있어? 응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이런 거 이거 뭐야? 아아 어어 기분이지? 기분을 내야 돼 1 2 3 1 2 3 1 2 2 잠이 창돼지네 어어 형이 두 사람은 없대 확실히 헤리 발라 이곳에 두 사람은? 와! 맛있다! 이거 진짜 수분이 안 돼 김치에다가 한 개 묶어보시는 동안 오늘 수박에 많았어! 진짜 진심이 안았어 이거 무뎅채야 운동수도 있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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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에iß 묵은 다행히 질의 vegetables 키보리 심장 XV 참고 풍성 프랑스 하늘에서 다시 깨어있어요 그렇다면 뺏어 chegar 트레이버 드디어의 Hope 새우 세우 그냥 희망하지 마 prends 마이크 꼭 재미있게 즐기지 마 도움이 되었어요 시장은 도움이 되었어요 포로내가 도저가 있었어 이거 먹어도 되나 안되나 하는 것도 걱정돼 수영을 잘 봐서 진짜 대세가 재비를 남았다 근데 요즘 대학이 그렇진 않긴 한데 여기 2학년대 논란이 이렇게 잡았잖아 그렇게만 할게 참 맞지않아? 근데 포로내 필요도 쉽지않아 해가 되어있는 다음은 그리고 가시장에서 넌 수영이 시원해지는 중 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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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먹자 이건데 좀 달고 단대신이 약간 터떡했던 것 같은데 내가 봤다. 방금 다른 거 같아. 전혀. 개찌린 게 아니에요. 개찌린 게 아니에요. 개찌린 게 아니에요. 개찌린 게 아니에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니 뭐 하는 거야? 네네. Das는 언니가 미안해서 한 번 남겨서 못 참여거야. 근데 촬영을 볼게요. 이게 뭐 해 줄거야? 출동이야. 출동이야. 우주 안 맺어. 야 너도 이쁜기냐. 초기간. 초기간. 역주 받았나. 지금 역주 받았는데, 너무 크다. 이 계식이야 이 계식이 약이야 이 계식이 약이야 이 계식이 약이야 이 계식이 약이야 근데 나는 끈 안채지 사람이가 전에 자기 친구 편하면서 걔네 성격이 다운 언니 같지? 어? 어떤데? 야 되게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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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다 먹었네 아 맛있어 한 잔 더 먹고 동넘도 하나 먹고 그리고 아니 그럼 있잖아 원래 서로 사랑하는 거 다른거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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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도 하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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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나는 생중료였어 아 이 회장은 생중료였어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에 갔어 근데 아 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 다른 한 사람에 성격이 있다고요 이런 거에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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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죽은지 않아 왜냐면 옛날에는 고기 상태에서 조절을 못하니까 그런거고 요즘에는 그런거 없으니까 이제만 죽었으니까 그걸 수업을 하는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50살이 소홉이 있어서 열애서 자기랑 보호를 해 지금 어디? 애는다 애는다 12시에 무조건 넘으면 무조건 지진다 이런게 아니라 12시도 된다 이유가 있으면 멀쩡한 형태에서 내가 뭘 못갖는게 멀쩡한 형태에서 얘기를 해 아 못잘해? 좀 묻힐 것 같다 아니 회사한테 뭐 그래서 취하면 회사한테 덮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만약 좀 멀쩡해 이러면 괜찮고 정말 내가 취해서 막 이러지 않으면 막 이러지 않으면 어 그러지 않으면 어 그러지 않으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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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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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 진짜 너무 감기스러운게 아 진짜 너무 감기스러운데 아 진짜 너무 감기스러운데 약간 그런게 있어 하얀이가 이런거 포프가 우리한테 보여주겠지 아 진짜 모르겠네 쟤는 그런거지 하얀이네 우리 부수인줄 알았어 하얀이네 하얀이네 네? 언니 내가 처음이야 하얀이네 하얀이네 obenvey 일مة 포트를 마케팅 frustration 피 visits 1년 후에 영상 초대한 나이콜 너무 환불하네 근데 초절로 마케팅할 수 있어 초절로 마케팅이 일부러 1숫자 5달은 1문자에 나와 그게 마케팅이야 팀웨이 막 살아? 아니 그거만 진짜 마케팅이야 한 달 남잖아 그게 토스트코야해 토스트코야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